오늘 제가 있는 이곳 동성로에서는 2024 대구 동성로 청년버스킹 공연이 열렸습니다. 전국에서 모인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이 공연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?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 무대는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죠.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를 하고 공부를 잠시 쉬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개명대학교 비트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시험 기간인 안녕하세요. 저희는 개명대학교 중앙동아리 조속 댄스동아리 비트입니다.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에서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대구 동성로 화이팅! 대구 동성로 화이팅! 대구 동성로 화이팅! 대구 동성으로 화이팅! 저는 주로 음악, 인디밴드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 외에도 오늘 계대팀 보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젊은 청년예술분들을 응원합니다. 대구 동성로 화이팅!